아, 수윙 씨 씨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뭐예요? 돈가스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앞에 뭐 있지 않았어요? 돈가스 아니었어요? 돈가스였어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에 뭐 이렇게 있던데? 모든 게 다 돈가스로 보이네.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 내가 돈가스인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간 다음에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10명 중 9명 바로 넘어. 안녕하세요, 돈가스예요. 즐기시네요. 요즘에 그리고 수윙스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음식이 됐어요. 수윙스가 없었어요. 난 돈가스예요. 래퍼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셌던 저를 심근한 이 돈가스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저의 원피스 푸드가 됐어요. 태어나서 먹은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어.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나는 돈가스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머리숨이 되게 특이하게 하시네요. 응. 나 저러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창피하네. 글쎄요. 응. 얘들 내리고 올라와. 응. 안녕하세요. 오늘 가. 왔어. 안녕하세요. 래퍼 같지는 않은데. 매니저하고. 일하느라 수고 많고 나는 밥을 먹어야겠어. 바쁜 밥. 일하는데 수고 많았고 나는 밥을 먹어야겠어. 일하느라 수고 많고 나는 밥을 먹어야겠어. 나는 밥을 먹어야겠어. 저번에 같이 거기 나갔잖아 다른 프로그램.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간만에 같이 돈까스를 또 먹자고. 돈까스요? 내가 구경시켜줄게. 스윙스는 돈까스에 대해서 뭘 좀 알아. 여보세요. 일반 돈까스 정식으로 3개 주시고요. 소스를 따로 빼주세요. 바다 적고 계시는 게 더 웃겨. 사실은 저분들이 이제 한 명은 돈까스면 한 명은 제육이나 김치찌개 시키고 싶거든요. 아니면 돈까스 집이니까 모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공유해서 먹으려고. 소중한 제 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제 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제 동생들을 위해서. 냉몸을 3개 주시고요. 추가해 주시네. 역시. 냉몸을 3개 추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라 잘 마실게요. 저 때 참 기분 좋아요. 도착했을 때. 감사합니다. 네. 잘하는 집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튀김 가두가 아주 잘 덮여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쫄깃쫄깃 나 이거 2년 전부터 먹었어. 아 자주 시켜드시는데. 여기에서 유명한데. 이름을 자꾸 까먹어. 왜? 나는 마숙이 형.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원하겠다. 하하하하. 냉몸을 진짜 퍼주는 거였네. 응. 아, 그거야. 하하하하. 저는 이제 모밀을 웬만하면 냉으로 꼭 시켜서 먹어요. 돈까스는 뜨겁잖아요. 끝나고 이제. 냉몸을 아니면 중간중간에 섞어서 먹으면. 차갑고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함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 탄산음료가 있어야지 돈까스가 맛이 자라여서. 콜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단 걸로 또 중화를. 그래서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냉몸을 차갑게. 콜라는 달게. 돈까스는 짜고 느끼하게. 돈까스는. 면 참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게 섞여 있어서 마음에 들어. 아. 약간 고급스러울 수도 있고. 그냥 친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결론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나랑 이. 이. 음식이 연관되었다는 건 나한테 보기야. 직원분들이 정말 회사를 잘 선택했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하하하하. 정말 음악과 함께 음악 산업의 어떤 미래를 보고 들어왔는데. 돈까스 얘기만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진지해요 돈까스 얘기할 때. 뭐 하십니까. 아 그래 우리 오늘 회식할 거야. 회식.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오케이 수익수 어렸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잘 생겼네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먹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차 타면 사실 호텔 뷔페 먹으러 가야되네 시간 있어? 마신 거 먹는데 따로? 간지 났는데는 밤에 열자는 형인데? 왜 여기예요? 애기는 차를 대야죠 밥을 먹으려면 갑시다 속은 거 같은데? 빈대떡? 새우전 생물? 이리 와 따라와 안녕하십니까 너희 둘이 편한 자리에 앉아 여기가 해식 자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 집이야 양식? 양식입니다 오늘 양식? 일본 스타일 양식 양식? 혹시 MMG를 갔어요 혹시 MMG를 갔어요? 여기가 내가 왜 왔냐면 옛날부터 말이었어 내 사인 보면 2017년 1월 25일 저기 돼있거든요 그 전부터 왔었어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탑 3 안에 들어 내가 탑 가는 곳 그러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치즈 돈까스 하나고요 치즈 모듬까스 하나하고 치킨도 하나 시킬까요? 치킨가스 하나 저기 치즈 모듬 하나 그다음에 치즈 하나 그래?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긴 아티스트 분들이라 그런지 주네요 응 여러 개 시켜주네요 하나로 통일 안 하고 자유를 주네요 네 좀 자유를 조금 주시네요 너네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 기대가 확 나아졌지? 괜찮아 왜냐하면 먹고 나면 또 올라갈 거야 돈까스 느끼한 음식이잖아 여기는 딱 담백해 오버하는 거 없이 어우 근데 치즈 냄새가 벌써 치즈 냄새잖아 여기는 딱 담백해 오버하는 거 없이 오우 이야 맛있어 보인다 진짜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뭐야?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와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와 아 고추 있네 와 맛있겠다 이제 느끼하면 고추로 달래주라고 고추 주는데 처음 봤어? 센스가 있네 오 자 길이야 먹는 팁에 대해서는 별거 없고 어? 고추는 맨 처음에 한번 먹어봐 그럼 좀 이렇게 맛이 살아 고추 오늘의 두 번째 돈까스 줘요 네 청양고추예요? 네 약간 매운 거 저 잘 못 먹거든요 진짜 매워요? 꽤 많이 매우니까 주시네 꽤 많이 매우? 아 근데 안 매워하는 거 아니야? 안 매운데? 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안 매워할 거 같은데 안 매운데? 쩐다 다음에 진짜 멕시콘 가서 멕시칸 제일 매운 음식 먹여야겠다 맵고 느끼한 거 맵고 느끼한 거 먹으면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느끼한 거 먹고 이제 매운 거 먹고 이러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맞아 아 저게 좋은 거 같아요 응 하나씩 가져갑시다 오 드립 오 드립 달력이 있군요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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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근데 그 느낌은 좋아 묵직... 묵직 묵직해 아 맛있겠다 오 맛있는데? 아 맛있게 먹네 진짜 맛있는 거 이렇게 주변에 딱 추천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죠. 네, 진짜 좋아요. 맛있어? 네,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잘 드시네. 아, 장난 아니야. 부드러워. 와, 치즈가 완전 꽉 찼다. 진짜 한 3일 굶었나? 진짜. 너 안 먹어, 이거? 치즈야?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야? 응. 그냥 치즈 더 시킬까?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돈까스. 돈까스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을 시켜야지. 오, 맛있다, 이거. 보쌈 수준인데? 아, 그래? 오히려? 아, 저 친구 용돈이 좀 쥐어주고 싶네. 너무 복스럽게 드신다. 생선도 맛있나. 맛만 먹어봐. 응? 결국 생선가스 한 번 주세요. 생선가스? 네, 네. 생선가스요? 너무 하나씩 다 먹어보네? 응, 그러네. 안 먹는 거 없네, 이제. 더 먹어봐야지. 응. 감사합니다. 아, 고추 드시는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생선가스 잘하면 진짜 맛있는데. 아, 잠깐만. 뜨거워. 맛있다, 엇보? 맛있다, 엇보? 히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원래는 많이 못하는데. 입에 뭐 들어가니까 너무 못하네. 아, 너무 웃기다. 야, 이야. 아, 근데 잘 먹는다, 오늘? 아, 너무 웃기다. 평소에도 잘 먹긴 한데 진짜 맛있나 보다. 맛있어. 난 너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봐. 맛없는 건 안 먹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건 많이 먹어. 길이보이는 정말 어디 먹으러 갈 때 같이 데려가고 싶은 동생이네. 맛있게 먹어주니까. 만약 길거리에서 만나면. 가자고. 길이 덕분에 다 먹었네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치즈. 치즈카스? 치즈. 나도. 이게 내가 왜 좋아하냐면 길이야. 겉이 약간 날카롭더라. 입이 약간 따가워. 근데 고기는 막상 부드러워. 마치 스윙스촌가? 맞네요. 자기 닮은 걸 찬 거구나.